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 안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티스아티비와 함께하는 본질이 바뀔까! 들어가겠습니다 한 세판 네판정도 할거같아 하면 될거같아 아침보다 늙어보여요 이러시네요 아아 이티가 또 방송 열심히 하다보니까 늙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격이 시작됐습니다 본질이 바뀔까 본질이 어 상단에 보이시는 시간초가 지나면 바뀔수가 있고 안 바뀔수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는 이제 테란으로 시한폭탄을 좀 만들어줄게요 이제 본질이 바뀌면은 알아서 터지게 체력을 좀 많이 때려놓는거죠 나 뭐한거지? 어 나 나 뭐했지? 바보였네? 어 어 뀨 자하 일단은 경기 진행되고 있구요 아 다크테플러 아 이분 써신지 왜 안썰었어? 어어? 여기 얼마 없구요 성크 두개 하얀색님 캐롤을 찍으면서 막았네요 빨강님 막았고 자 초록님도 건물이 몇개 없기 때문에 공격하기 좀 껄끄러울텐데 일단 10초 자 빨강색 뛰어옵니다 자 하얀색 끝내러옵니다 아얀색 하얀색 끝내러옵니다 아얀색 자 과연 끝낼수 있을지 5 4 3 2 아아아아 10초 추가 아 아쉽네요 바뀌면은 살수도 있었는데 어어 50초 추가 50초 추가 됐어요 이거 초록님 조심해야되는데요 초록님 본진? 초록님 본진 위험해요 초록님 본진 위험해요 초록님 본진 깨집니까? 자 일단은 초록님은 파랑을 끝내고 있고 빨강님은 초록을 끝내고 있는 상황 자 초록님 본진 날아갈거 같구요 왠지 자 이거 어떻게든 버티겠다라는 생각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진 털에 타나 깨졌네요 1대1 될거 같습니다 자 갱주님 안녕하세요 자 건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가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파랑님 파랑님 파랑님? 어택당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아 어 그죠 30초 못 깨나요 깨겠죠 25초인데 25 24 22 21 20 19 자 10 15 5 자 5 자 10 5 9 5 7 5 3 3 2 와아 이게 안바끼네 또 자 바로가죠 자 바로 다음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네 그 방금전에 시한폭탄을 만들려다가 아 시한폭탄을 못만들어가지고 아 본진이 바뀔수도있고 안바뀔수도있어요 위에 시간초가 지나면은 본진이 바뀔수도있고 안바뀔수도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 유즈맵이죠 렉걸리는데 어 방송꺼라 안한다 그러다가 자 방송끄세요 진짜 방송만 끄면 렉안걸릴수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든 방송만 끄면 렉안걸릴수있기때문에 방송 꺼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안하면 그냥 방송 종료에요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송은 항상 네 우리 그런사이 아니잖아 애들아 자 스프링파 하나 남겨주고 멀리 보내고요 좋습니다 다 끝에 플러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떼라떼떼래 자 방송 안끄십니까 이거 방송 안끄시는분들 뭐 나는 안걸리겠지 이러는데 자 어 센데 자 보라니 끝내주죠 자 보라니 끝내주죠 하하하하하 어디서 날 때리고있어 닌 날라가죠 자 한놈 끝냈고 자 한놈 끝냈고 자 이거 시합부터 만들어줬죠 자 오 좋아좋아 좋았어 바뀌겠지 언젠가 자 50초 걸려도 살수있을만한 강인데 나이스 오우 마이갓 쓰읍 괜찮은데 레이스를 벗고 이거 커맨드를 제멀리 보내고 자 커맨드만 멀리있으면은 내가 그 될 수 있거든 커맨드를 멀리 결국 언젠간 누가 여기서 걸려서 죽겠지 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요 베이비 레이스 아라마 뽑으면 되거든요 아 아 맞기네 뭐 남았지 이제 나 쓰읍 설마 1대1인가 어어 어 한놈 더 나왔네 다크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네요 쓰읍 이 캐논 깨지 말고 버팁시다 저 네 누가 베럭 걸려가지고 죽나보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자 다크 다크 왔는데 다크 다 죽었고 자 이게 뭐 그 아까 여기 있는 테라는 알아서 죽을 거예요 저거를 커맨센터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죽을텐데 일단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하아 이거 좀 애매하네 흐흫 쓰읍 이거 좀 애매하네 어 어? 무슨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나보네 자 일단 하얀색과 제가 일단 남아있는 상황인데 초록이 뭘 했나봐 아이 궁금해 나도 알려줘 얘들아 아 궁금하네 지들끼리 놀고 뭘 깔릴까요 자아 쓰읍 일단 내꺼 깨놓고 어 쓰읍 쓰읍 여기 또 다크 템프로 다 여기다 갖다 꼬라박았나보네 아 무승부 안날거야 어 내가 저 하얀색 걸리면은 하얀색 끝낼거야 어 하얀색 그 쓰읍 캐론을 깨버릴거라서 엘리전 형식으로 갈거에요 어 자 어? 커맨드 다 그거 됐나보네 얘들아 아니 무승부 아닌데? 내가 이거 깨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그냥 Was fee 付읍 That's cool 분명 ak 얼마 long moderate left 스펙 이 다 며 이렇게 바뀐loe 왜 이렇게 빨리 와냐 왜 이렇게 빨리 와 아 왜 이렇게 빨리 와 아니 나는 내 생각은 그거였어 아니 방금 전에 캐논이 두개 있었잖아요 파일럿이랑 그래서 파일럿을 지금 깨기엔 너무 아까운거야 지금 깨기에는 내가 왠지 다크테플로한테 죽을거 같아서 아 그러면은 내가 이 캐논을 두개를 체력 빼넣어서 다음판에 무조건 다크테플로를 끝낼수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자 사내면 어차피 자기의 기지깨고 있겠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크테플로가 걸어오네요 아씨 아 개웃기네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았다 범인 자 다음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깜 아 지금 그 상대방 올줄을 몰랐네 올수도 있구나 이기고만다 내가 이 자식들 이거 자꾸 나를 아까부터 괴롭히는데 자아 혼날줄 알아라 여러분 방송 꺼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방송 끊은거 어려운거 아니잖아 얘들아 아 그냥 스타만 키고 게임하면 되지 뭐 방송을 키고 게임하면 되지 꿀잼각이 뭐야 아까부터 꿀잼각거리는데 그게 뭐죠 어 좋아 바꼈고 다음 남은게 넥서스 잘 안녕히 가세요 네 자아 갈생리 끝났고 얘로 뭘해야될지 모르겠네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나의 생활 존댔다 드론 옮겨올거 같애 왠지 가이슨이 나한테 올거 같거든 도망가 도망가 안오네? 도망갑시다 이거 도망갑시다 이거 혹시나 혹시나 그 어 끝날수도 있으니까 이런데 숨겨놓구요 어 오케이 때리세요 네 어 도망다녀 좋았으 나는 위치를 다 아니까 나는 다음에 깰 수 있단 말야 자 이히히히님 별풍선한게 팬클럽과에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얘는 죽이는게 좋겠다 얘는 얘는 죽이자 얘는 해처리 다 깨부시자 얘가 이만큼 있다라는걸 그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내가 네 살려줄 필요 없는거 같애 어 해처리 해처리 보내고 챔버 하나 남기면은 언젠간 챔버를 누가 깨겠지 어 오케오케 좋아 갈색을 두둑에 제끼구요 좋았어 좋았어 갈색 두둑에 제끼고 오 갈색 깨디나 오오오 뭐 타고 있다 얘들아 드론 타고 있네 자 저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숨겨놓자 어차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까 미탈 있었잖아 어 미탈 있었잖아 미탈 네 어 이거 살것같은데 부탄 이거 때리나보다 이거 때릴거같은데 어어 안좋은데 벽타기야 벽타기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 배로 위치는 나만 아는거잖아 지금 그래서 되게 유리해 배로 위치는 나만 알기때문에 자 벽에 붙여서 시청자 채팅창에 붙여가지고 시청자님 채팅창 좀 채팅 좀 많이 쳐주실래요? 이거 좀 가리게 여러분들 채팅 채팅이 안올라가서 지금 이게 다 보이잖아 빨리 채팅쳐봐 이거 가리게 좀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풀하면 다 안다고 아 야 이거를 내가 지금 빼면 안될거 같은데 얘 돈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씨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잠깐만 아니 스파이어 하나 남아가지고 저걸레 뽑으면 게임 끝나 근데 저걸레 안뽑아주네 저걸레 안뽑네 이거 할만할거 같은데 이거 시간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지금 제가 제 그 뮤탈스크가 지금 떠나서 아이씨 자 아이씨 몰라 자 저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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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 아 잠깐만 이거 게임이야 잠깐만 내가 지는거 아니야? 이거 게임이야?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갈색 걸리면 내가 져 그래서 일단 깨고 내꺼 다 깨 내꺼 내꺼 다 깨버려 그래서 배럭이 돌아오면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될거 같은데 X됐다 야야야야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스커지가 나와서 방을거란 말이지 자 스커지만 진짜 제대로 피해서 스커지만 피해서 도망가면 될거 같아 자 잠깐만 스커지만 피해서 스커지 스커지가 제일 위험해 시청자들 채팅창에 붙이자 이거 아아아아아아 뭐야아아아아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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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채팅으로 좀 가려줘야 여러분들 자 채팅 채팅을 좀 채팅을 좀 가리고 안보이지? 어 자 안보이죠? 에 어? 뭐야 뭔데? 뭐요? 뭐죠 여러분들? 무슨일이야? 아니 뭐야 왜 내가 이겼어 이거 자살한? 아 자살했나보네요 이거 아 자 아 자기 건물 때리다가 자살한거에요? 어 리플레이가 되나요? 이거 리플레이 안될텐데 요즘엔 리플레이 깨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혹시나 리플레이가 나올까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뭐야 야 들어오지마 이슈바 리플레이 보는건데 자 리플레이 안되잖아 그치 아 아 깨졌다 깨졌다 아 이거 리플레이 깨졌다 지금 아까 내가 이거 다 깨놨는데 어 아닌가? 어 아니 내가 했던거 그대로인데 잠깐만 어? 내가 했던거 그대로인데? 안 깨졌는데 리플레이? 아 내가 이거 걸려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뮤탈스크가 열두시에 있는 베럭을 때렸군요? 아 나 뮤탈스크 내 뮤탈스크 어디 갔나 왜 안노나 했는데 이거를 몰랐던거 같애요 그래서 그쵸? 일단은 갈색이 어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서로 싸우고 있었군요 예 이렇게 하다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제가 뮤탈스크가 돼서 이제 뮤탈스크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깨고 싶은데 아이 고민이 되는거야 이거를 깨러 갔다가 저글링 뽑으면 내가 지거든 쾌 쾌 쾌 쾌 쾌 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비탈스크 방황하다가 여기서 어 스톤니프 짓고 저글링 뽑아서 이거 깹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개이득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쾌 이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아 쥓됐다 내 건물을 깨놓자 생각을 했더니 이제 보라색님이 이걸로 바뀌죠 보라색님 뭐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뭐라길래 죽은거야 혼자 뭐야 아니 나 드라팩 아니야 얘들아 뭐야 이거 뭔데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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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니 헬퍼라니요 아니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어쨌든 리플레인 어 어쨌든 리플레인 진행될거 아니야 여기서 보라님이 자기 건물을 깼네요 에 스커디를 뽑아서 박으면 되는 상황인데 쓰읍 자기 건물을 깼네 자기꺼 깨고 있고 드론 깨고 저 오직 병력을 못 생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례방이 이게 그 쓰읍 그죠어 이거를 아니 그냥 이거 깬거야? 이 분 왜이래 잠깐만 이분 왜이래 잠깐만 가윽 이분 왜이래 이분 왜이든 내 얘가 오늘 날아지 김치 Eine 감사합니다.